내가 처음부터 부를까? 시작! 성장단장으로 안 싸웠어 근데 성장단장으로 싸웠지 마 그런던 저도 그렇다고 하도 내가 많이 그래도 사는 것만 내가 많이 그래도 아 메리카! 아마 내가 핑계 부르는 걸로 어떻게 나왔어 누나 노래 부르는 것 좀 찍고? 그래도 잠깐 봐줘요 내가 많이 유리구슬을 만졌어 그러면 못해 그래 내 노래를 못하지 아프해 에이팽이로 내가 다 짖어도 아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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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고